한 남자가 있어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한 남자가 있어 그날 이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자신보다 벗기는 널 같이 내가 있어 지금 잠깐 괜찮으세요? 동물들 많이 떨려 선배 진짜요 이봐요 주실까? 요원들한테 콧딱이 좀 버리지 말라고 해 주가 오왕에 콧딱이 해버리는 거야 그들은 나를 미스터로 주우라고 불렀다 대전이 있겠쥬? 제군들 준비됐쥬? 출동한다! 몸 단단히 챙기고